다시 윤석열 후보에 묻겠습니다. 권순일 무죄 판결, 이재명 사건의 변호사 비용, 결국 이 돈들이 김만배의 화천대유를 통해서 비자금으로 여기에 모여져서 이 돈이 결국 사설 로펌처럼 이재명 지사를 위한 전용 로펌으로 이게 쓰여진 이 의혹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, 없겠습니까? 그전에 우리 양대법원장께 적용했던 거는 조금 혐의 저기는 좀 다른데 어찌 됐든 철저한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조사가 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